주이콜렌즈의 성능 미러리스 카메라를 위한 궁극의 오토포커싱 시스템은 무엇일까? 사용자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미지를 어떻게 정확히 사진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?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역량을 더욱 높였고 새롭게 필요로 하는 것을 개발하였습니다. 우리는 시도하고 또 시도했습니다.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비전을 이루었습니다. 전혀 다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완벽하게 다른 카메라 최첨단 기술을 완벽하게 담아냈고 사용자들이 이 기술을 완벽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. Beyond the DS era OM-D EM-1 Move into a new world